안녕하세요, 채연입니다. 저랑 같이 밥 먹어봐요. 포항 이슈니 타베 마쇼. 모쌈을 먹어볼게요. 맛있어요. 왕, 모이시네. 떡볶이. 연어를 먹어볼게요. 포쌈. 포쌈도 너무 맛있어요. ASMR. ASMR을 위해서 멘보샤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으시나요? 잘 들으셔야 돼요. 이게 ASMR 마이크용이 아니라서 제가 중국 당면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들으세요. 들으십니까? 저 닉네임 정해주세요. 저 먹방 유튜버와 이런 거 입 짧은 흰님 같은 그런 닉네임을 정해야겠어요. 구독과 좋아요 꾸꾸. 자, 이제 민초. 대왕의 민초. 민초의 매력이 딱 밥 다 먹고 민초를 딱 마무리를 하면 정말 엄청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. 맛있어요. 여러분들도 즐거운 식사 드셨나요? 전 너무 맛있었어요. 저희 또 다음에 봐요. 안녕. 안녕.